우리도 잘하는 데 놀러 갈까? 아빠 알았어 안녕 주진아 여보세요? 뭐 차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? 딸님이 맞습니다 요 앞에 그 무겁탕 그 중학생 여자야 하나 죽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게 정말 최선의 방법이에요 아, 알았다고 지운다고 왜? 쫄았냐? 왜? 쫄았냐? 아빠 왜? 왜 그랬냐고 지금부터 이상현은 피해자가 아니라 생인사건 용의자다 범위는 현재 또 다른 고등학생에게 복수하기 위해 현재 총기를 휴대한 채 오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 끝나면 제가 직접 경찰서로 나갈게요 저의 아름다운 고 pri 너무 고통 평생 snore 저의 아름다운 잠이